미국 보잉사의 우주캡슐 스타라이너가 기체 결함으로 유인시험비행에 실패한 후 지구기환을 시작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중계 영상에 따르면 스타라이너는 현지시간 6일 오후 6시 44분에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도킹을 해제하고 궤도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기상조건이 충족되면 6시간 이내에 미국 뉴멕시코주 화이트샌즈 스페이스하버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스타라이너는 2022년 무인시험비행에 성공했으나 6월 유인시험비행에서 결함이 발생해 지구기환이 미뤄졌습니다. 나사는 안전을 고려해서 스페이스X의 드래곤을 사용해서 우주비행사들을 귀환시키기로 했습니다.